1. 김지원의 서비스 2. 김지 tight 2. 김지원의 서비스 3. 김지원ール 4. 맞이 3. 김지원의 숙성 4. 김지화의 숙성 4. 결정 5. 결정 6대6 임규현의 서비스 3구 공격 다시 임규현 임규현이 백 파워인드 스트레이트 임규현의 서비스입니다 3구 자 일단 4구이 3구이 그냥 1대1 1구이 2번 앞뒤 김지원 받지 못한 5대1로 앞서있습니다 2번 백 김지원 백핸드 플레이 김지원 백핸드 플레이 또 한 번 1번이 더 남아있는데요 3구 공격 받아냈고요 3구 공격 받아냈고요 김지원인데요 김지원 김지원 김규현 상대 와 3구공격 3구공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